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에서는 볼 수가 없는데 한국에서는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재미나게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사신 지가 2, 30년이 되시고 한국에 거의 안나가신 분들은 대중매체 영상을 통해서나 그러한 어떤 tv 방송들 이런걸 보시면서는 비간접적으로 보신 경우도 있을겁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1년이면 몇 차례씩 왕복으로 비즈니스 제가 출입을 하면서 제가 보고 느끼고 또 이런 부분은 미국 쪽에서 특히 동부 뉴욕 쪽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데 라고 싶었던 것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사실 서부나 또 남부 북부지역에서는 혹시 다른 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한국에서 볼 수는 있지만 미국 동부지역에서 어떤 경우는 대부분이 미국일겁니다.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자 식당에 레스토랑에 갔을 때 한국은 테이블마다 벨이 있습니다. 이 벨을 누르게 되면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반찬이 더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내가 음식에 대한 어떤 요청사항이 있거나 추가 메뉴가 필요한다거나 할 때마다 벨을 누르게 되어있습니다. 레스토랑 내에서 전광판이 있어서 테이블 번호가 뜨게 되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거 대신에 진동으로 캐리어를 할 수 있는 그 부분 밖에는 없죠. 자 손님이 요청을 하는게 아니라 물건을 판매하는 쪽에서 손님을 콜하는 제도지만 한국은 손님이 리퀘스트, 콜을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요청할 수 있는 테이블마다의 벨. 두번째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벽다방이라고 하는 자판기 커피 머신이 없죠. 사실 미국 내에서는 그렇게 커피 머신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커피값이 싸고 또 커피를 내려서 먹는 커피들의 품질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판기 커피가 없습니다. 한국은 자판기 커피가 율무차, 유자차, 코코아, 커피, 밀크커피, 블랙커피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식점마다 100원, 즉 라떼로는 음식을 드신 고객들이 그냥 프리로 먹을 수 있는 자판기로 이용이 되고 있죠. 미국에서는 없는 한국의 커피 자판기 문화. 두번째였습니다. 자 세번째입니다. 한국에 가시게 되면 개인 병원을 가시던 또 큰 병원을 가시던 꼭 보실 수 있는게 대형 TV 스크린입니다. 그 스크린에서는 환자의 대기 순서와 내 환자의 이름, 그 다음에 누구 의사를 만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을 보고 다음에 내 진료 차례를 기다리시고 또한 내 앞에 몇 명이 있는지 대기 시간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 병원에서의 시스템. 미국에서는 아직 흔하게 보실 수가 없죠. 한국에는 오래됐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초고속 인터넷망. 사실 뭐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인터넷 기술과 또 광케이블로 초고속 인터넷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나라죠. 미국 같은 경우에 대도시는 그나마 괜찮지만 조금 지방 도시를 가게 되면 사실 인터넷이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라고 할지라도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인터넷 속도가 느리거나 인터넷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거에 비하면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해서 업로드하고 다운로드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컴플레인이 굉장히 크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업로드 mbps를 보시면 무엇인가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시거나 영상을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업로드를 시키실 때 시간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점으로 보시면 비교가 되실 겁니다. 자 다음에 먹는 거 하나 다뤄보겠습니다. 노란색 참외. 코리안 멜론이라는 정식 명칭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생겼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었었던 여름에 즐겨 먹었었던 참외. 전세계적으로 노란색 참외를 제외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씨를 제거해서 드시는 분들도 많죠. 외국인 사람들도 요즘은 한인마켓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거를 맛본 외국 사람들은 그 스윗한 맛에 또 배를 즐겨 먹는 것처럼 스윗한 맛에 감탄을 한다고 합니다. 이 노란색 참외. 코리안 멜론. 한국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참 특이한 겁니다. 한국의 술문화 그리고 한국이 1인당 섭취하는 알코올의 퍼센트는 세계 제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된 게 숙취해소제. 술깨는 약이 있습니다. 여뭇이라고 하는 제품도 있고 또 헛게 무엇이라는 제품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마시는 드링크로 되어 있는데 가격이 좀 비쌉니다. 한 4,500원, 5,000원 이 정도 사이가 됩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기 전이나 술을 마신 다음엔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한국에 술을 굉장히 자주 먹어야 되는 직장인들은 많이 먹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아이스크림으로 숙취제거제도 나왔습니다. 참 재밌는 나라죠. 자, 일곱 번째입니다. 때밀이문화. 사실 한국에서는 요즘에 때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세신사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모든 목욕탕이나 사우나를 가게 되면 여자 목욕탕, 남자 목욕탕 할 거 없이 이 세신사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정말 바쁜 것은 여탕이 남탕보다 세신사분들이 두 배 이상 바쁘다고 합니다.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또 그에 관해서 특이한 직업이 하나 있죠. 세신사를 가리키는 학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때를 미는 방법을 가리키는 학원은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재밌습니다. 다음으로 아홉 번째입니다. 우리가 세수를 해야 되는 세숫대야. 한국은 아직까지도 내가 세수를 하는 데 있어서 지방도시나 시골 같은 데에서는 세숫대야에 따뜻한 물을 담아서 세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숫대야라는 제품으로 세수를 하는 문화? 한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엔 없죠. 다음으로는 열 번째입니다. 대중목욕탕. 미국도 스파는 있습니다. 하지만 때를 미는 대중목욕탕은 아니죠. 한국은 세신사가 있는 것처럼 따뜻한 물에 담그고 나서 털털 털고 나온다든지 일본의 온천문화처럼 온천에 담그고 나온 다음에 물기를 말리지 않고 물이 저절로 마른 다음에 옷을 입는 온천문화하고 다르게 한국은 대중목욕탕에서의 때미는 문화가 있습니다. 없죠. 미국엔. 자, 열한 번째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부분인데요. 사실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부분이죠. 한국은 대도시인 경우에 버스 정류장마다 최근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 정류장마다 보시면 버스 쉴 타에 꼭 붙어 있는 게 실시간 버스 운행표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으로 해서 내가 기다리는 버스 몇 번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을 하고 이 버스가 분주한지 지금 안에 사람이 많이 탔는지 보통인지 한가한지까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나가셔서 이용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 버스 시간에 도착 시간이 거의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버스 전용차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스 전용차선으로 오기 때문에 버스가 몇 분 후에 몇 번 버스가 도착한다 라는 부분에 실시간 버스 운행 노선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정확한 정보력을 전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 부분은 다른 도시, 미국에서 다른 도시에서는 있는 도시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제가 뉴욕 근교에 있는 주에서는 볼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소개를 해드립니다. 혹시 이 부분은 다른 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그 주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라고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번째 입니다. 사실 입에 담기는 좀 민망하지만 한국에는 dv방, 키스방, 그 다음에 대화방 이런 방의 명칭으로 되어 있는 유흥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 지하나 2층에 존재를 하죠. 3층이나.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 광고판이 굉장히 남무에 있는 한국의 서울인 경우에는 말씀드린 키스방, dv방, 대화방 이런 방이 엄청 많습니다. 무엇을 하는 곳인지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13번째 입니다. 한동안 가라오케 개념으로 노래방이 한국에서는 대세였죠. 물론 요즘에도 노래방과 단란주점이라는 명칭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생기기 시작한 부분이 뭐냐면 청소년들도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는 코인노래방이라는게 있습니다. 코인노래방이 뭐냐면 동전을 500원, 100원짜리를 넣고 내가 넣은 동전만큼만 내가 원하는 노래를 부르고 나올 수 있는 코인노래방. 미국에는 아직 없습니다. 또 하나를 더 곁들여 말씀드린다면 인형 뽑기가 있죠. 뽑기방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보면 대형 기계 밴딩 머신이 있어서 내가 동전을 집어넣고 인형과 각종 기프트, 선물 어떤 개념의 제품들을 뽑는 그런 뽑기방들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그 뽑기 머신은 있습니다. 어디가 제일 많으냐구요? 네, 란즈로맨. 사람들이 기다리기 지치기 때문에 특히 히스패닉 분들이 많이 사시는 란즈로맨에는 뽑기 기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뽑기 기계만 10대 정도씩을 들여놓고 점포, 스토어를 갖추고 있는 뽑기방. 한국밖에 없죠. 한동안 젊은 학생들과 젊은이들한테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었던 뽑기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에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많이 놀라시고 이 자리를 누가 앉을까 안 앉을까를 유심히 보신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뭐냐면 지하철에서의 임산부 좌석이 따로 있습니다. 모든 칸의 입구 쪽에서의 오른쪽과 왼쪽에 존재를 하죠. 색은 핑크색 좌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좌석 그리고 버스에서는 임산부석과 경로석이 따로 존재합니다. 좌석 옆에 보시면 편말로 경로석과 임산부 좌석이 있는데 임산부 좌석인 경우는 앞뒤 간격이 비행기의 비즈니스 클래스 처럼 살짝 더 넓습니다. 그리고 바쁜 분주하고 이럴 때는 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로석과 임산부 좌석은 대부분이 아무리 분주하고 사람들이 크라우디드 한 그런 상황이라도 안 앉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경로석과 임산부 좌석 버스 제철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사실 너무 흔한 얘기인데 드릴까 말까 많이 망설였는데 온돌문화죠. 한국에만 유일하게 있고 또 그리워하는 어떤 한국의 정통문화 중에 하나 온돌방 미국에는 없죠.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나게 한국에서는 흥이 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극히 볼 수 없는 것, 거의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도 재미있으셨나요? 그 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드린 주제 중에서 아니 이런거는 여기 지역에도 많아 있는 그런 아이템이나 또한 그런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 주십시오. 자, 오늘 구독도 밑에 아래 이쪽에 있습니다. 구독 눌러 주시구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키다리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